이거 뭐 그냥 편하게 있으면 좋는데 지금 경우는 내려와 있잖아 그냥 붙이 이렇게 약간 들어주면 그래도 멋이라도 나오지 그건 상관없는 거야 큰 의미는 없어 뒤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말하면은 뭐 발란스 몸의 발란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뒤로 뺐다 이런 식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본인들의 생각일 뿐이고 안 빼도 상관없는 거지 발란스를 하는 것은 내 발이 발란스를 잡아주는 거지 내 중심이 무너지면은 발이 발란스를 안 잡아줬다는 소리잖아 발이 정확히 뒤덮었으면 발란스로 잡히는 거고 안 뒤덮어지면 못 잡는 거지 더 뒤로 빼야지 빼서 그러니까 낮게 내려갔지 들고 빼 빼서 공간을 먼저 확인을 해 봐라 또 봐 거리 거리 보고 거리 보고 경우를 안 나가도 안 나가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거리야 예 그지 휭부터 생각을 해 봐 예 휭을 내가 이 휭을 어떻게 할 건가 자 뺐다가 그러니까 서비스 내찬할 때 이른볼 많이 오지 예 딱 들고 왔다가 오면은 뺐다가 쿡 갖다 때려버리라고 아니 이거 낮게 먼저 가는거죠 예 봐 빼 때려 그래 빼 그래 또 안 빠졌지 어깨가 먼저 빠져야지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맞추려고 볼 수 있잖아 어깨부터 바로 가야지 스윙이 뒤에서 만들어줘야지 스윙을 만들라고 해야지 스윙 없이 그냥 어떻게 가 그래 만들어 그래 지금 만들어 또 봐 어깨 빨리 빼야지 그래 빼야지 빼서 기다려야지 네가 칠 수 있는 위치가 뺐어 힘 빼 자 뺐단 말이야 낙회서 여기 뵐게 갈까 여기 뵐게 이걸 범위를 넘어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발이 가든가 발이 나오면 더 가지 네 그렇지 이렇게 하고 가야겠구나 더 그렇지 더 자 앞으로 왔어 어떻게 할까 네 더 그냥 볼을 네가 선택을 해 어디서 칠 거야 여기서 친다 그렇지 여기서 칠 거야 거리 봐봐 여기서 칠 거야 여기서 칠 거야 어떻게 해 여기서 여기서 더 여기서 더 여기서 더 여기서 더 여기서 더 여기 더 여기 더 여기 더 어디 가 어디 가 힘드냐 그 거리를 지켜놓고 항상 내가 어디서 칠 건가 먼저 판단하고 거기다 빨리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준비 자세부터 준비 자세 1번이겠지 2번이 뭘까 백싱 자세야 이거 나갈 준비를 다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맞출 준비잖아 네 네 네 준비해 어 백 더 백 더 백 더 힘 빼 돌 볼 봤어 그렇지 볼 봤어 더 볼 봤어 더 백싱 백싱을 그대로 내려와 더 내려와도 돼 내려와 으 옆 잡았어 여기에 내려오라고 여기 업계 rabbits 钰 으 이게 이게 잡아 치는 거잖아 그지 잡았어 그지 잡았어 이게 잡을 치는 거야 그러면 떨어지면 위에 잡아놓고 내려도 되는 거야 이거 위에서 못 치잖아 위에 치다가 여기에서 잡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잡았어 끌어와 오면 돼 끌어와서 때리면 가는 거잖아 백식을 항상 뒤에서 만들어내 그래 그지 좀 더 늦게 그지 거기서 거리 봐봐 펴 더 거리 봐 나켓 들어 봐 봐 왜냐면 여기서 먼저 빠졌잖아 여기서부터 빽 가면서 이렇게 뒤에서 먹는 게 아니고 자 들어 봐 그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아니고 잡고 가라 했잖아 여기 잡고 이렇게 오라 했잖아 잡고 와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오라 했는데 먼저 뺐잖아 이건 치겠다는 소리잖아 자 쭉 봐 인재가의 설명을 다 했어 그럼 왜 지금 그럴까 왜 그럴까 야 c 거리 거리 거리부터 확인해야지 c 거리도 확인 안 하고 먼저 나갔는데 이게 공감이 맞겠냐 어 야 이 헤이크 이게 이중 동작이나 헤이크 자체가 거리부터 맞춰야 돼 거리가 안 나오면 쉬는 거 안 나와 자 봐봐 봐 봐 봐 잡아 봐 잡아 보라고 다시 잡아 보라고 자 이제 잡으라고 이렇게 자 여기서 잡아 아니 위치가 여기야 거면 뒤로 던져봐 딱 해서 거기서 들어갈 거야 거기서 던져 그래 던져 그래 던져 그래 더 위에서 돌 더 빼 이게 아니잖아 뒤로 빨리 던져줘야 된다 했잖아 왜 이게 잡아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야 이 상태에서 꼬리 오잖아 뒤로 이렇게 던져주라고 그럼 기다리는 거잖아 여기서 잡았어 이런 식으로 잡아 봐 잡아 봐 잡아 봐 바로 와 여기를 봐 나를 봐 나를 보라고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걸 천천히 해도 되고 빨리 가도 되고 천천히 그래 응 그렇지 한번 다시 잡아 그렇지 잡아 그렇지 그렇지 잡아 그렇지 그걸 네가 직선이면 직선 포쪽이면 포쪽으로 네 마음대로 끌어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렇지 나 맞추지 마라 죽여버린다 그렇지 둘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힘이야 힘 힘 힘 힘을 빼는 거 하고 나켓이 백싱을 먹냐 안 먹냐 이 상태 치면은 어? 이 상태 치면 안 나와 그럼 기다렸다가 이런 식으로 쳐야 되잖아 어? 어? 백싱만 좀 빼 그렇지? 그럼 백싱을 쭉 보고 자 쭉 따라 빼 네 쭉 빼 그렇지 뒤로 뒤로 넘겨버리면 돼 넘겨 네 넘겨 그렇지 넘겨 그렇지 그렇지 둘 더 형은 좋은 기술이야 좋은 기술이야 빼 진짜 빼 더 천천히 먼저 빠지잖아 대놓고 있어 그렇지 대놓고 그렇지 대놓고 그렇지 대놓고 대놓고 천천히 그렇지 또 거리 네 거리 네 거리 봐 그렇지 거리 봐 그러면 위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지 어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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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서도 얼마든지 또 봐 밑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는 밑에서도 똑같아 대놓고 빼면 돼 됐어 네 그걸 차원층에 올라가면 되잖아 네 어 어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어 그렇지 더 아하 아하 그거리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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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힘 빼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 항시 네 그렇지 어 그렇지 어 아 아 아 아 아 네가 치고자 하는 위치까지 오냐 안 오냐를 판단을 해 거리만 그렇지 먼저 칠 수도 있고 그렇지 네가 어디에 칠 건지 내가 여기서 칠 건지 여기서 칠 건지 여기서 칠 건지 여기서 칠 건지 정해놔야 되잖아 그래야지 움직일지 말지를 결정을 낼 거 아니야 어 근데 어떻게 돼 뒤부분이 전부장이 섭취가 없지 뽀윙부터 보고 쫓아다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인사하고 직접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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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하시입니다 Breath Cord